잘 먹을게요. 참기름 간장. 참기름 간장. 참기름 간장. 감사합니다. 지장에 오니까 이런 거 먹지 언제 먹는 거. 이거 아니야 이거 소라? 아 소라? 이거 꼬박. 꼬박. 그래 그러니까 이거. 그럼 이거 가져와. 이거 가져와. 이거 가져와. 그렇지? 이거였지. 이거 가져갈게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꺼냅니다. 자 어묵. 어묵. 하나 둘 셋. 이거 봐. 이거 봐. 내가 선물이라 그러니까. 아 이걸 왜 이걸 어쩌니까 이거. 이거 어묵. 모든 어. 아 이걸 왜 가져와요. 그쪽에 산 게 아니잖아요. 내가 너무 높아서. 얘네 맞추라 보자. 이거예요. 꼬박 꼬박. 꼬박. 하나. 아 우리가 할게요. 알았어요. 이거 먹은 거 하루에요. 하나 둘 셋. 파인애플. 제가 기회 좀 기회 내야 되니까. 마지막에 우리가 파인애플. 이 소리였어 이 소리. 누나 막 별걸 다 집어서 기회 다 다 갖다 하래. 멋진데 이거. 선생님 우리. 선생님 우리 녹화 해야 되거든요. 잠시만요. 밀지 마요. 밀지 말라고? 안 밀게 해야지. 아 너 정말. 그래. 맞으려고. 왜 그래. 지난번에. 아 한두 번 맞아 내가 뭐. 그래. 아 나 예쁘다. 아 뭔데. 공개해 주세요. 아. 재밌겠다 이거. 이거 왜. 재밌겠다 이거. 재밌겠다 이거. 이거 왜. 안 될 수 있어. 이거 왜. 왜 왜. 왜 왜 왜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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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니 손 아니야 니 손. 아니야 아니야. 니 손 아니야 아니야. 야 이게 리액션이. 이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많이 놀라진 않았어. 심한 건 아니야 귀여운 거야. 아우템. 그니 손 아니야. 그지 손 같지. 아우 뭐야. 잘 맞춰보세요. 진짜예요. 왜요? 쟤 또 오바하고 그래. 와 진짜 복 대리 없는 기다. 남의 귀를 왜 펴까. 남의 귀를 왜 펴까 해요. 귀가 진짜 복 없는 귀야. 귀가 완전 지금. 다 끝났나요? 아직 안 했어? 아 이거 뭐야. 됐죠? 됐어요? 깨도 돼요? 깨도 돼요? 모르겠어 나. 보이면 안 돼. 잘 준비해 잘 준비해. 아 이 형 귀 냄새가 똑하지 않아. 가만히 있어봐. 귀에서. 귀에서 이제 오만 냄새가 나간다. 아 이거 아니야? 아니면 바나나 아니야? 이거 대박. 우와. 귀 좋다. 바나나?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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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선생님. 죄송합니다. 그치? 바나나. 아까 좀 부들부들한 느낌이었거든. 약간 이런 느낌이 이게. 그치? 저 바나나. 이쪽 귀인데 이쪽 귀였어. 이쪽 귀 나 저쪽 귀 나. 이거다. 이거지? 딱 이거다. 이거다. 잠깐만 있어봐. 이쪽 귀에다 대야지. 이쪽 귀 나 저쪽 귀. 이거야 이거. 이렇게 부드러웠어? 되게 부드러웠어. 나 이 느낌이야. 나 지금 마지막에는 이 느낌이야. 살 대지 말라고 그랬거든 내가. 형이 바나나 아니야? 해봐.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야. 바나나 아니면 망고 아니면. 사장님 여기. 사장님 죄송합니다. 쟤들이면 뭐. 망고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. 이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정말. 선생님 죄송합니다. 이거야. 이거지? 이거야. 오케이 망고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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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망고입니다 망고. 가볍습니다. 아 우린 빠릅니다. 야 사이즈 비슷해. 야 느낌 느낌 튀어나온 거. 이거 설마. 튀어나온 거 비슷해. 이거 설마 맞는 거야? 비슷해. 느낌 비슷하잖아. 느낌 비슷해. 제발 제발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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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맞아. 셋. 이야. 야. 맞아. 맞아. 마지막 기회. 마지막 기회. 우와 이거. 우와. 야 이걸 맞췄네. 대박. 이걸 맞췄어. 야 우리 호흡 좋다니까. 호흡 좋아. 이제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.